오늘의 영상 포인트 김하네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방 최초 김하네와 게임을 한다 그리고 용돈빵 당연히 용돈빵을 한다 경정당당함은 개나 줘버린 내기빵이다 그럼 즐거워 목소리 안 들린다는데? 비용히 하세요 그쪽 정체 지금 아직 서프라이즈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모셨죠 특별 게스트인데 본인이 스스로 이제 정체를 다 까발려버린 김하네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여러분들 오늘 생방송 보시기 전에 알아둬야 될 거 김하네가 생방 울렁증이 있습니다 너무 울렁거려요 지금 가끔 한 번씩 초라든가 아니면 그리고 중간에 만약 김딸이 깰 경우에 김하네가 갑자기 부재중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점 또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오늘 뭐 전우시냐 세포 기우기 김하네 아니 윗 나 기우기? 세포 기우기 윗 김하네 내기 빵 일단 승리 조건 탑3에 드는 순간 그 사람이 무조건 바로 이기는 조건이고요 시간 상관없이? 시간은 무조건 상관없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지금 몇 시니? 딱 30분을 세기 시작해요 네 이제 30분이 종료되면 진입이 높은 사람이 이기는 조건 그리고 용돈방 얼마 걸실래요? 걸어야지 어떻게 걸까요? 얼마 걸실래요? 어? 오늘 들어오는 후원 다 가지기? 후원 다 가지기 좋지 우리들이 일단 만나야 돼 플레이 눌러가지고 서버 들어가 봐 오 마이갓 됐다 야 시작! 39분까지 해주면 돼요 나 먹혔다고 어 잘했어 아 근데 이거 키가 뭐였지? 까먹었어 모르면? 아 마우스야 마우스? 맞아야지 그렇지 그렇지 야 나 지금 아이디부터 든든한 김 안에 짝꿍뎅이 뭐야? 뭐야 김 안에 있어 어 너야? 어 나야 이리 와 이리 와 김계정 봐봐 그렇지 김 안에 먹어 야 김 안에 짝꿍뎅이면 내 편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 잠깐 야야야야 아 뭐야 아 야야야 나 렉있어 아 렉타 눈지고? 아 나 왜 이렇게 렉걸리지? 조졌다 왜 이래 이거 어? 여기 잠깐만 김 딸 깰 것 같아 잠시만요 야 이게 참 김 딸이 깨버렸어 우와 뭐야 시작하자마자 죽을뻔 했네 이게 밥 주는 게 뭔 키지? 밥 주는 게 스페이스바고 밥 주는 게 스페이스바고 아니잖아 아니잖아 이거 합치는 거 어떻게 해? 비비면 되나? 합치는 건 W 야 이렇게 방해도 돼? 야야야야야 합치는 건 W 합치는 건 W 아니잖아 아니잖아 정말 아니 잘못 놀랐어 야 이거 먹으면 진짜 대박인데 이거 먹으면 우와 제발 하나만 하나만 아 조절 에어 살다 밥을 달란 말이야 나 배고프다고 야 여기 서버에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지금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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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한 번만 잘하면 되는데 아 이게 너무 어려서 안 돼 이거 너무 약육강식 해석이야 지금 야 애들 너무 많아 야 시작부터가 200등이라니까? 말이 안 돼요 선생님들 서버 터졌대 터졌어? 어 튕겼어? 계속 튕겨 어 난 안 튕기고요 좀 더 좋은 걸로 바꾸시든가 용돈을 컴퓨터에다가 쏟아 부으시든가 나처럼 나처럼 고고 싶은 책 아 저 어떻게든 먹으려고 아주 야 사랑하면은 야 몸 좀 섞어보자 아 나를 그렇다고 그래 왜요? 뭐라 그래 그러면은? 부비부비 해보자 몸을 부비부비 해보자 아 이거 야아진 게 아니고 이 이름부터가 세포키우기라서 비비고 뭐 몸을 섞 용룡펜? 난 쟤는 안 되겠다 먹어버려 넌 죽었어 용룡펜 진짜 일로 와봐 한 번만 한 번만 나 믿고 중개정펜 한 번만 해봐 이거는 도박 한 번 걸어야 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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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룡펜 그렇지 날 믿었구나 멍청한 녀석 용룡이 펜은 나는 수용하지 않는다고 먹었어 용룡이? 어 잠깐만 야 밑에 있는 놈들 나 따라오는데 이거 무조건 나 먹으러 오는 건데 이거? 어? 어? 뭐야? 동심 나갔죠? 어? 어? 잠깐만 조졌다 조져라 아 이거 너무 조졌는데? 조져라 조져라 헬로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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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히 먹었다가 아 나 이거 무조건 터지는데 이거는 못 참지 이건 못 참겠어요 우와 조져라 예 베스트 타임 그래서 몇 등 했는데? 저요? 어 3등이요 웃기시네 그럼 나 지금 웃기려고 유튜브 켰는데 웃기지마? 웃기려고 웃기시네 아 너무 재밌다 너무 좋다 어? 아 이거 봐 이거 봐 아 나 안 먹혔거든 나 진짜 억울하거든 나 진짜 억울하거든? 나 등짝 좀 때리래 왜요? 저기요 못해도 돈에라도 쏘고 해 야 궁뎅이 먹어줘야 돼 영용팬 아이디 바뀐 거 봐 영용팬 개빡침 너가 먹었었어? 내가 아까 속였잖아 나 이제 어? 심상치 않아 심상치 않아 어? 뭐야? 심상치 않아 뭐야 뭐야 가자 김계정 1,2,3,4 그리고 재베맨 김계정 진짜 오케이 조그만 거부터? 하나 여기 stations 이게 헬프 제품이다 그렇지 그렇지 조그만 걸 다 먹어 어디에 자신이 있어? 어 이거 안 터져 야 요즘 헬스 하잖아 운동 하잖아 요즘 헬스 2일 차면서 무슨 요즘 필수하잖아. 좋아 좋아. 벌써 39등이라고? 좋아 좋아. 인간일도가 진짜 너무 높아. 내 거 보이냐? 나 9등이다. 몇 등까지? 3등이었지? 몇 등이야 지금? 9등? 주세요 주세요. 어? 잠깐만 얘 얘 얘. 이름에 숨어있으면 되겠다. 나 지금 양보스 이름에 숨어있거든요? 오오오오. 미친. 야 이거 어떻게 봤노? 어 근데 애들 좀 나아줬나 봐. 왜? 131등부터 시작했어. 이거 내가 터득한 저건데 좀 큰 애들 주변에 위성처럼 붙어대면 먹히지는 않되 부스러기들 많이 먹고 다닐 수 있어. 와 진짜 개찐다. 수법이다 야. 재생충 마인드. 선생님! 어 뭐야? 와 여우 똥구멍으로 쑥 들어갔어 방금. 여우 똥구멍에서 중력이 발생하는데? 훅 팔려 들어갔어? 자기장 뭐야? 중력 장갑이야 저거? 어쩐지 똥구멍 냄새가 향기롭더라. 지금 몇 시지? 오 39분이다. 끝났어? 이거 끝나면 끝나요. 이게 마지막 순입니다. 오케이 오케이. 아 제발. 제발 제발 제발. 너 최고 순위가 7등이었지? 어 그런데? 아 뭐 끝났네 근데. 제발 김바보야 나한테 힘을 줘. 으아 한번 쭉 빨아보자. 이거 넘치 않았다고. 빨리 빨리. 내가 3등만 가면 내가 다 준다 빨리. 맛있어. 좀만 더 주세요 선생님들. 여기서 한번 걸어야 돼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김기종 울파. 들어가 그렇지. 아 아 이렇게 밀어주지 말라고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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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밀어주지 말라고. 한 번 더 걸어야 돼. 으아악. 이따가. 아아. 선거. 으아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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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 하자는 거야. 야 이걸 막판에 중신들. 야 근데 중신들은 아니었어. 아이디들이. 다 이상한 막 5윙. 막 거시기. 막 그런 거였어. 어어 니들. 야 근데 난. 야. 어? 어? 뭐야 너 4등이야 지금? 엥? 어 뭐야 나 나 그.. 근데 여기서 1등 가면 내가 이기는 거 아니야? 말 되는 소리를 하세요 오 좋졌다 좋졌다 저 저 저 저 고양이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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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좋아 좋아 야 김계정보다 용룡이 더 잘생.. 아이디가 무슨.. 어? 야 아타이어 신발보다 싸다도 아니고 김계정보다 용룡이 더 잘생기보냐고! 나 3등이었어 너 3등 아직 안 찍었지? 어.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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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지 말아줘 어? 그렇지! 안 돼 안 돼! 그렇지 사각할지! 그렇지! 싫어! 아 나 지출들 points towards her 동의 좀 해봐 이ension 3등인데 god 당신이 결혼식 때 들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한 번 간단해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까지 몇 등이야 너 지금 4등이시여 그럼 4등이야 초등학생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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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김 많은 완전 짝꿍뱅이랬죠? 완전 짝꿍뱅이랬죠? 아, 박힌다. 오, 먹혔다, 먹힌다! 안 먹혔어, 안 먹혔어. 끝났어. 끝났어? 으아... 4등! 4등! 자, 오늘 받던 건 무엇이래! 김계정 승! 아니, 그걸 막판에 그렇게 도와줄기는 게 어땠습니까, 진짜. 오늘 총 후원! 14만원! 모두 모조리 김계정껏! 오케이. 아주 좋아요. 오케이. 김원혜 분 괜찮냐는데 얼굴이 지금 씨빨개졌거든요, 지금? 버질 것 같아, 진짜. 어, 이렇게 화날 수는 없네, 진짜. 유바! 유바! 한, 똑바로 해주실래요? 유바! 빡! 빡빡! 아, 쉿. 뚜뚜뚜뚜뚜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꽝